안녕하세요. 충주 이광규 고인입니다. 앞에 보이는 공원빌라 건물이 건물이 소개물건이구요. 정면으로 저 앞에 보이는 건물은 3명 한방대 병원이 되겠고 여기는 충주시 공방동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공원빌라는 양쪽에 주차가 되어 있어도 차량통행이 가능한 8미터 소방도로가 남서쪽으로 접혀있구요. 도로 건너엔 작은 공원이 하나 있는데요. 공원엔 작은 정자와 아이들 놀이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널찍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네요. 이쪽은 건물이 북서쪽 방향이 되는데 200여 미터 전방에 4차로가 있고 4차로를 따라 400여 미터를 진행하면 충주역이 나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공원빌라가 위치한 곳은 조용한 주택가이고 토지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네요. 3층 건물이구요. 아쉽게도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철콘조의 단독주택 용도로 2001년 12월에 준공이 되었구요. 건물 뒤로 파란색 천막의 설치물이 보이실 텐데 창고이고 천막까지가 대지의 북동쪽 경계가 되겠네요. 천막에는 냉장고, 세탁기 등 생활용품이 들어있다 하시고 주인분께서 보라고 보라고 하시는데 금바도 뭐 비디오죠. 건물이 위치한 대지의 면적은 98평인데 요 바운데리에서는 큰 평입니다. 건물이 건축 면적은 55평이고 냉면적은 155평이네요. 건물이 각 층 면적은 52평씩인데 1층과 2층에는 각 원룸 5개씩이 있구요. 3층에는 원룸 2개에 32평형의 주인세대가 있는데 주인세대는 방 3개, 거실, 주방, 다용도실, 욕실, 화장실 2개의 구조네요. 건물 벽체의 끝 라인이 대지 남동쪽 경계가 되겠습니다. 요 건물은 현재 심야전기 보일러를 사용중이고 옥상엔 태양광 패널 설치로 난방비와 전기류가 아주 저렴하다시네요.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보실까요? 총 13세대인데 우편함이 하나 어디 도망갔죠? 전기개량기가 왜 이리 맞나 싶으실텐데 한쪽은 심야전기 개량기이고 한쪽은 일반전기 개량기일 듯 싶네요. 1층에는 원룸 5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원룸 내부를 보여드리고 싶지만 세입자분들이 다 차있어서 보여드릴 수가 없구요. 원룸 내부를 굳이 설명드리자면 그냥 원룸 구조인겁니다.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볼건데요. 엘리베이터는 없다고 아까 자수했죠. 2층도 1층과 맨 똑같은 구조인데요. 이 대목에서 요 공원빌라만이 차별화된 강점을 하나 어필한다면 충주의 웬만한 원룸의 면적이 6평 이쪽 저쪽인데 반해 요 공원빌라의 모든 원룸들은 10평의 면적이라는 겁니다. 방 내부에서 2,5평 면적의 차이면 꽤 크죠. 그래서 한 번 입주한 세입자는 웬만해선 잘 안나가신다는거 3층은 원룸 2개의 주인세대가 있는 구조인데 주인세대엔 현재 주인분께서 거주중이시구요. 그래서 요 공원빌라의 매매가가 얼마하다? 6억 3천만원이구요. 그러면 원룸 12개에서 나오는 수익은 얼마다? 총 보증금 1,150만원에 월 340만원의 수익이 나와서 6.6%의 수익률인겁니다. 한눈에 딱 봐도 옥상이죠? 방수처리 방수처리 잘 되어있구요.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있죠? 덕분에 일반전지로가 한달에 돈 만원 이쪽저쪽이시라는데 어르신 말씀이니까 믿어도 되겠죠? 여러분께서는 지금 총 보증금 1,150만원에 월 340만원이 나오는 공원빌라의 옥상에서 주변을 한바퀴 둘러보시는 중이시구요. 여기는 충주시 공방동입니다. 심야전기 온수보일러실이죠? 바깥은 무작에 추운데 여기는 후끈후끈하네요. 창고를 겸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옥상까지 다 둘러봤구요. 이제 3층의 주인세대를 보여드릴건데요. 방세계 거실 주방 욕실 화장실 두개 구조의 북동양 주택입니다. 멘트 없이 진행되는 영상 음악 들으시면서 편하게 봐주세요. 어? 음악 욕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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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한 주택가 바로 앞에 공원이 있어 좋은 원룸 주택건물입니다. 충주시 봉방동 3명 한방대병원 인근에 위치하고요. 8m 소방도로에 접한 직사각 평지형의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네요. 대지 98평, 건축면적 55평, 연면적 155평의 3층 건물입니다. 2001년 철콘조 준공으로 주인세대와 원룸 12세대가 있고요. 총 보증금 1150만원, 월차임 340만원으로 6.6% 수익률이네요. 주인분께서 희망하시는 고정 매매가격은 6억 3천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이완규였고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주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관역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간에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